이번 문제는요. 우리 2009학년도 9월 무평 가형 11번 문항을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이제 A, B, C의 대소관계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일단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FX는 이제 안심하시고 다 연속이고 위분 가능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 조건을 보니까 F형이 0이다. 즉 원점을 지나는 함수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X랑 Y는 0과 1 사이인데 그런 X, Y들에 대해서 항상 이런 관계식을 만도시킨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ABC를 지금 잘 봤더니 F에 대한 지금 식 자체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어요. F0이 0밖에. 그치? 근데 F'0, F1, 심지어 FX를 적분한 거에다 2배를 해라. 얘네들의 대소비율을 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FX가 몇 차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뭔가 식으로서 접근하기에는 너무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뭔가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제 개형을 좀 추론을 해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나 조건을 보시면요. 이렇게 X, Y가 다 섞여 있잖아. 그러면은 Y는 Y끼리 그 다음에 X는 X끼리 이렇게 모아주도록 식을 좀 변형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 얘는 X가 이제 여기로 넘겨가는 거니까 X분의 FX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Y는 여기로 보내버리면 Y분의 FY 그 다음에 얘는 뭐 당연히 다 양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 자 X분의 FX, Y분의 FY 이거 지금 쌤이 이제 가 힌트를 써서 여기다가 빼기 F0 그 다음에 빼기 F0 이렇게 둬버리면 어때요? 밑에 이제 또 0이 뭐 0 뭐 빼나만한 거니까 이렇게 써버리면은 X끼리 0분의 FX끼리 F0 지금 이게 뭐죠? 아 0,0에서 이제 0,X까지 X,FX까지의 기울기가 되는 거겠죠. 그 두 점 사이에 이은 직선의 기울기. 마찬가지로 얘도 0,0과 Y,FY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기울기에 대한 이제 의미를 파악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래프를 대충 한번 추론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기울기의 의미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추론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이제 Y축이 있고 이제 X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어차피 우리가 관심 있는 값들은 0과 1 사이 즉 양수 쪽인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만 이제 그려볼 건데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자 저 의미에서 우리가 0,0과 X,FX가 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 기울기. 이 기울기보다 이 0,0과 Y,FY 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기울기가 작아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점점점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XY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이 아무 애들이나 갖고 오는 거잖아. 0과 1 사이에 있는 애들. 그치? 근데 X가 항상 Y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기울기가 항상 더 커야 돼. 그 얘기는 점점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 점점점점 기울기가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그러면 FX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FX 그래프는요.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가 이제 돼야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야지만이 기울기가 점점점점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점점점점 지금 기울기 작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Y는 FX의 그래프 개형이 이제 위로 볼록이다라는 거를 추론해내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ABC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쌤이 이제 어떻게 지금 A를 이끌 거냐면요. 이 F'0이라는 값 자체를 어떤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읽어볼 거예요. 여기다가 1을 곱한 값이야. 즉 우리가 이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1,F'0을 지나는 그런 직선을 하나 가지고 오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F'0 저기 이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1. 그러면은 지금 이 직선은 어떻게 세팅이 되는 거죠? 얘는 원점 지나고 F'0 되는 거니까 일단 Y는 F'0X다라는 직선으로 만들어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넣어주면은 바로 이제 F'0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거는 이제 B죠. 얘가 일단 A는 지금 좀 이제 이 정도에 위치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B는 F1 값이에요. F1 값은 말 그대로 이 1을 함수 F에 모여라, 대입해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F1은 이 정도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C가 문제인데 이 C라는 것은 Fx를 0부터 1까지 적분해라. 어쨌든 간에 얘는 계속해서 이런 이런 층가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 양수값을 가질 건데 적분이라는 얘기인, 정적분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0부터 1까지 이 Fx를 모아라는 얘기다.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거의 두 배가 지금 C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다시 정적분이라는 것은 0부터 1까지의 어떤 넓이 개념을 지금 갖고 오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A랑 B를 좀 지금 세팅을 해놨지만은 C는 지금 넓이잖아. 그러니까 A랑 B도 우리가 넓이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넓이로. 근데 지금 F'0을 가지고 넓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F'0이 이제 높이처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밑변의 길이 1이 되는 거겠죠. 네. 즉, 삼각형의 넓이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단계 이제 얘가 넓이로 우리가 ABC를 좀 해석을 해야겠다 라는 게 느낌이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F'0을 끼고 있는 넓이는 어떻게 된다? 밑변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아, 그러면은 걔가 지금 사실은 얘가 A값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A가 돼요. 그쵸? 우리가 2분의 1 해준 거니까. 그러면 지금 그 의미는 요 지금 연두 색깔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요걸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B랑 관련한 거는 아까 무슨 점이었어요? 요 F1이라는 요 점이랑 넓이를 좀 연관 지어볼 거예요. 그러면 얘도 지금 요만큼을 높이라고 보고 얘를 지금 1, 어차피 얘 곱하면 안 하니까 밑변 1인 거 되게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랑 얘랑 또 연결을 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고 합시다. 네. 그러면 걔는 얼마죠? 밑변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F1 마찬가지로 삼각형 넓인 거니까 2분의 1 해주셔야겠죠. 아 그러면 얘는 얼마다? 얘는 2분의 B가 되겠다. 왜? 요 값이 빈 거니까. 요렇게 이제 우리가 또 2분의 B를 추론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이 2분의 B 요 하늘 색깔 삼각형보다 이 연두 색깔 삼각형이 당연히 어때요? 더 크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자 C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C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은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 적분한 값에다가 곱하기 2배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2분의 C는, 2분의 C는 얼마예요? 이 지금 나눠버린 거니까 결국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넓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2분의 C는 바로 그냥 요 넓이 보면 된다라는 거야. 요 빨간 색깔 넓이. 괜찮지 않아? 네. 그래서 딱 보이죠? 대소관계. 네. 어떻게 생긴다? 2분의 B가 뭐하고?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2분의 C. 그게 뭐였다? 저 빨간 색깔로 둘러싸인 넓이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이 뭐가 되겠다? 마지막이 이제 2분의 A죠. 연두 색깔 제일 큰 삼각형이 제일 크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요런 관계식을 만족시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B, C, A 순으로 이제 부등식을 증명할 수가 있겠다.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요 어떤 넓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눈치를 채소 써야 되냐면은 요 정작분의 의미가 지금 등장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과 같이 FX에 대한 식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개형만 대충 추론한 상황에서는 그나마 좀 쓸 수 있는 걸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바라보는 일일 거예요. 특히나 여기 곱하기 2가 이제 곱해져 있다라는 걸 좀 힌트로 얘네들을 좀 나누면 어떡할까? 나눈 식들은 아 얘를 이제 뭔가 이제 삼각형과 연결 지을 수가 있겠구나. 요런 생각들을 좀 해주시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꼭 복습하시고요. 네. 화이팅 하세요. 네.